이번 판 망한 느낌 드는데 이거 강제해지구나 아! 시야! 다 맞는... 반응댐? 지리노! 설마? 설마사카? 어? 이게 안돼? 이게 왜? 아 야 이걸 참으시네 에어어어어 메루호도 상대방이 대단하다 어어어어어 아 이거 위로 얼마나 야 이거 콤보 진짜 씹해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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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정의구현이 아닐까? 이건 하늘이 도와주신 기회가 아닐까요? 차오요같은 록같은 캐릭이랑은 하지마라 이런 하늘의 게시가 아닐까? 바이바이 모레이는 날 버리지 않았어 와 와 이게 안돼? 아 망했어 망했어 어 끝나 아이씨 맵 색이랑 캐릭터들이 예쁘다 그렇지않아요 어 오 피해지네 좋았는데 아 뭐야 아이씨 왜 안 끝내냐고 어어어어 루켓 야 이거 죽는거에요 설마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걸 나이스 아 이거 뽀잉이가 어 이런 노래 아닌가 아 뜨는 거였네 아 이거 끝났나? 분위기가 겁나 아이씨 심혈 오케이 아 저거 뭐야 못 짓을 줄 알았네 오 그렇지 어떡해 이렇게 오 오 오잇 오잇 민 아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와 완벽한 컴버스팀의 페렉 캬 써서 죽어버리는 거인 아이고 바보 아이고 안 쓸 줄 알았지 아 이게 안 돼? 왜 맞지 어 싸워 야 기회 어떻게 하냐 상남자 가자 가자 레고 대불가스야 뭐야 나이스 이거 촉구 안 했으면 졌어 다 와 와 와 오 삐융 띠링 나이스 시원하다 레고 B E W G M 그렇지 그렇지 되네 이렇게 좋아요 가자 나이스 10선이요? 누구 10선이요? 세웅 얘기하시는 건가? 와 부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대구 가볼 레인 나이스 1년 암만 기술 오늘이 1년이야 가자 하나 둘 셋 야 컴보 못어 어 홀리 크랩 와 이게 뭐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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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으아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